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인스턴스에다 붙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스토리지, 즉 저장장치를 붙였으니까 next step을 해서 태그를 만드는 화면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적는 거냐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인스턴스가 어떤 역할인지, 또 누가 관리하는지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고 싶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임 값으로 일단 웹서버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매니저 아니면 메인터너 영어로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절자도 다 틀렸고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는 e-going이라고 적고 타입은 이런 용어로 실서버, 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태그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어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이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을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과 관련된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가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의 접속만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기능인데요. 뭐 말하자면 일종의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자 요런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의 한 파트 중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IP가 무엇인지, 도메인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뭐 설명해 놓은 글이, 그 영상 수업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기 있는 수업 전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언가가 필요하고 어...하다면 어... 요기 있는 요 내용만 좀 보셔서 여러분이 약간의 교양을 좀 가지고 이... 시크리티 그룹이라는 것을 보셔야지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아무튼 이 시크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허용하고 또 막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new security group이라고 되어 있고 select exist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그... 시크리티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일단 create, 즉 생성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크리티 그룹 네임,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 보안 그룹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요기에다가 저는 웹이라고 적었습니다. 웹 그리고 밑에는 어...포 웹 서버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중복되면 안됩니다. 음... 중복되면 안되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시크리티 그룹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말이 어렵네요. 제가 얘기하고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 type이라고 되어 있어요. type. 그러면 ssh도 있고 밑에 보시면 좀 익숙할 만한 부분이 어...http도 있고 기타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냐면 어...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ftp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을 우리 인스턴스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가 웹 서버가 돼서 그 웹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경우 모든 경우를 다 허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을 열어 놓고 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법들 음... 제한된 방법들만 우리의 인스턴스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정하는 화면이 바로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s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건 이거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인스턴스가 리눅스라고 한다면 또는 뭐 유닉스 계열이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그 인스턴스를 여러분의 그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경우에 리눅스나 또는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는 원격 제어의 방식이 바로 ssh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가 리눅스라고 한다면 ssh 타입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바로 요 화면이 그걸 허용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ssh를 통해서 우리의 인스턴스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긴 하는데 모든 ssh의 접속을 다 허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anywhere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만 여러분의 집에서만 또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만 원격 제어를 접속하게 제안하는 것이 바로 myip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myip를 하니까 뭐가 딱 뜨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사무실 즉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에 접속한 그 컴퓨터의 ip가 여기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걸 봐야지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네트워크 강의를 따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 입장을 좀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냥 원격으로 제어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웹서버로 사용을 하고 싶다. 웹서버 그러면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고 바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접속 방법이 SSH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HT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 HTTP는 80번이라는 포트를 쓰는데 이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HTTP로 접속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부분을 MyIP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기 있는 이 IP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오피스에서만 그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웹서버를 만든다는 것은 월드와이드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기네 집에서만 여러분의 집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Anywhere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한 IP 대역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add rule 해서 ssh를 다시 입력하고 그리고 MyIP가 아니라 CustomIP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IP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윈도우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다면 아마 ssh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RDP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3389번 포트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윈도우는 리눅스와는 다르게 원격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 원격 제어를 할 때는 RDP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눅스를 할 때는 ssh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자신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원격 제어 방법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Security Group까지 살펴봤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